오늘은 오큘러스 2 총건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지금 블랙 화이트 가 있구요 촬영이 잘 보이기 위해서 블랙 컬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가지가 한 세트구요 왼쪽 오른쪽 핸들 이렇게 구분해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레프트 딱 맞는 손잡이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결합을 한번 해주시구요 바로 이쪽이 트리거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주시고 바로 여기에서 총을 이렇게 홈이 파져있습니다 홈이 이쪽에 홈 이렇게 이 홈 이 홈에다가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딱 소리가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 부분과 이쪽도 마찬가지로 홈이 있는데요 홈 부분에 이걸 끼워주시면 바로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왼쪽 지금 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쪽만 해볼게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쌍궁총 완전 완성입니다 블랙 컬러로 완성했구요 화이트 컬러 한번 잠깐만 보시죠 가보시죠 먼저 진행후 suas 삼겹이죠 참고로 삼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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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